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마더 리액션 꿀만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룸프 애니메이션의 꿀잼뮤샷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이게 어디야? 어 뭐야 정신 차리고 뭐니? 브롤러들과 아저씨가 이번에 마리오까지 있네? 또 오징어 게임이 참가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무궁화 게임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예전에 뭔가 겪어오본 상황이 같은데 왜 여기다 또 있는 거야 꼬치 비어섭니다 롤라가 허기허기를 달래주네요 괜찮아 하면 돼 일단 오우 무빙무빙무빙 열심히 딱 삽질 무빙했지만 바로 컷 아저씨가 아무렇지 자 가자 앞으로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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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심했어 롤라야 너랑 나랑은 깜부야 우리 둘이 같이 홍고하자 자빠져라 아 퐁 이 자식 발리 보내버렸어 에 에 나 아니라구요 얘가 밀어있어 알리탈라 빨리 탈락 안 돼! 팔리시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가다니 걱정 마! 롤라야, 넌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오우야 이 둘이 이렇게 커플이 된 거야? 저 서로 서로 눈빛 나누는 게 주고받는 게 수상합니다 둘이 동시에 잡아뜨리고 팡팡! 우리 완벽한 곰비야 음 자, 1분 1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어이! 어딜 지나갈려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깡패조가 막아 죽었어 뭐하는 거 아니들? 저리 안 비켜! 안 그러면 저 모르여! 이건 뭐 키만 멀때까지 커가지고 겁나 약하잖아 오우! 소완아 정투유? 어? 움직이면 안 돼? 어! 그렇지! 롤라의 분신 소환! 다다다다다! 어... 움직였겠다? 안 되겠어... 니들은 그냥 없애야겠어 잘가라! 오우! 마리오! 걱정 말라고! 마리오... 아! 어! 마리오 열사님! 당신의 인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통가야 들어가자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케이, 우리 통가야 예예예예 근데 그것은 이미 대참사가 벌어진 이유였다 자, 두번째 달고나 챌린지에 또 참가한 보푸시 그리고 허기허기도 있구요 잠깐만! 저거 뭔데? 뭐 보고 놀란 거야? 어? 저걸 좀 봐봐! 아, 허기허기 보고 놀란 거구나 아, 제발! 저 괴물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뭘 봐, 허기허기 처음 봐? 할로! 아, 안녕하세요 같은 괴물로서 반갑네요 왜 안 무서워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무서워할려나? 아, 당신 참 이빨 멋있게 생겼군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멋진 이빨을 갖고 싶네요 자식 자식 왜 나 안 무서워해 그렇다면은 야무지게 레몬 먹방 들어간다 아우, 맛없다 잠깐만, 얘 죽은 거야? 괜찮으세요? 레몬데몬 씨? 이런 천운이 레몬데몬의 궁둥짝으로 깔끔하게 날고나 챌린지 성공 날고나 챌린지 성공 어라? 어, 야! 이거봐! 너 성공했잖아! 나 수고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승리해! 레몬데몬 빵쟁쟁 자, 마리오 건 지금 세모거든요 자, 이분도 안 나가고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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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니카 마리오 경쟁 구도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네모들 진행이 왔고 자, 지켜보는 와중에 아, 이거 도박 꺼는 거야? 하아 이거 너무 퐁겨 셰커맨은 장모님한테 반해버렸어요 야, 안 된다 어이구 잣났다 어이구 오 나의 여왕님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야, 밑에 봐! 죄송한데 제 안경 좀 보셨나요? 제 안경을 떨궈가지고 안경에서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눈은 장인이라 이 야식 감히 진행요원을 건드려 땡큐맨이 남겨두고 간 딸곤아 응? 좋아 바이바이 깔끔하게 장모님 통과 예이 자 다음은 어 걸프 통과했고 야 시간 좀 봐봐 30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 빨리 정신차리고 해 어? 안돼 포프 이렇게 탈락하는건가? 미안해 걸프야 나 먼저 갈게 뭐야 뭐야 쿠키 자 여기 쿠키네러 한번 체크해보겠다 하기 won't play 헤이 컴온 we don't get paid over 어이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완성된거 내놔 예아 헤리 유와 하이딐 샴킹 여자머니 시각닭보보니 슈트힘 어? 네 선생님 이쪽보세요 어?! 하하하하 티시베이시는 또 언제 대기타고있던거야 저거 내 여보 건들 생각하지도 마 이 자식들 자 내가 이길거야 야 니 때문이잖아 뭔소리 하는거야 니 잘못이지 에이 자식들 둘 다 잘 살아 자 이번엔 다같이 유리다리를 건너가는 챌린지 야 롤라 개사기 아니에요? 분신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잖아 자 먼저 가봐 안전하고 컷 자 그렇다면 오른쪽이잖아 넘어가 그렇지 분신 하나 더 소환해 아 무한정으로 소환 못하나? 얼씨구 0위까지? 너는 그 무한게임 안하고 여기 참가했냐? 어 뭐지 뭐지? 아 건너가는 사람 어디 없나? 빨리 지나가 자 오른쪽 가고 자 다음 확률은 뭘까요? 야 할아버 야 할아버 당신이 먼저 지나가 아니 나한테 죽을래 먼저 지나갈래 아아아악 오마이갓 야 그 총으로 한번 건들어 보면 되잖아 아이고 잘까 그럼 그러면 파이퍼의 구급기로? 쭉쭉쭉쭉쭉쭉 한 번에 넘어가면 될지 어? 진이 이걸 살려주네? 둘이 절친인가 봐 자 나는 박지로 순식간에 알아보자 합니다 어디 판칙을 쓸라고! 아우! 뭐야! 모티스! 동맞지면 죽었다! 어? 아닌가? 오케이! 나 성공이다! 자, 다음은 허기허기와 키시미시 차례데요. 자, 여보 날 밟고 지나가요. 자, 나도 갑니다. 아아악!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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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스키크가 남겨놓고 간 트랩인가? 아아악! Please save him! 자, 자, 진아! 내 남편도 좀 구해줘! 아아악! 내가 좀 구울기가 없어요! 아아악! You do this! 감히 내 여포를! 이리와! 어라? 화가 너무 나아, 쌤 나머지. 아아악! 뜻하지 않게 통과? This is so lame! I just want your autograph! 어, 제발 내 부탁 한번만 들어줘, 에드가. Uh.. 아, 30초밖에 안 남았다. 뭐 bitterness, 모르겄 워어싸.. Jourrrr! 떠나도 살렴! 폴렛트! 아... 숭고한 희생 자, 엘프리모는 그냥 한 번에 점프해서 날라오면 되지 않아? 오케이, 공기 쳤다! 엘프리모! 수많은 희생자, 어때, 어때, 어때 잘 다리려 그럼 네! 저거는 다사인다, 그럼 네! 네! 아, 네! 까지? 내가 한번 남겨서 부끄러워 스태프 이를 보러 가고 이를 보러 가고 정해져